마스터를 가고 싶은 놈의 경지전 랭크 나이스 1킬 나이스 와 banned 뭐야 어그 뭐야 있는 Bringing 수로 들리지 라이트 홧킬 스콜서면은 아니야 일단 기절이야 또 있는거? 아 나 죽었다 홧킬킨다 홧킬 홧킬 저집에 들어갔네 들어갔어 들어갔어 홧킬 이곳은 스루탄이오 아 스루탄 저기 안들어가네 그냥 나이스 핑을 찍어 아 체크 나이스 저기 있는데 뭐 쪽에 있는데 방패있고 헤드 스콜서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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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형실은 이거 뭐야 어떻게 맞췄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 안 돼 13점 이게 점수냐 한스쿼드 일단은 미쳤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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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려면 한나형은 한나형이야 이신이형 필요해 리얼 그치 잘하는 사람 2명 정도 필요하단 말이야 맞아 한나형 아니면 이신이형 둘이 필요하라고 아니야 내가 있잖아 뭐요? 어 개소리 집어치 으아 1 2 2 2 2 2 2 2 3 2 2 2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